단정하고 위생적인 작업복을 입는 것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필수상입니다.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 누가 작업복 관리를 하고 있나요? 린디스토롬은 당신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작업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린디스토롬은 세탁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까다로운 세탁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린디스토롬은 체계적인 작업복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첫 작업복 제공부터 배송까지 모든 것을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돕습니다. 고객에게 최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추감에 따라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지속가능성을 위한 린디스토롬 작업복 솔루션. 위케어. 예상캐스터 배혜지